우리 뽐키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르르 봐봐! 무슨 일이 있는지! 이게 무슨 일이야? 배 좀 봐! 아이고! 왜 개구리야? 안 해줘 말고 안 해줘 어디 왜? 누가 온 거 같아? 뽐키 왜 숨었어? 엄마 나가볼까? 그래 궁금은 해? 궁금해 나는 폰키가 곧 온 걸 알고 있지 루즈 루즈 이따 계란 삶아줄게 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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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쥬쥬쥬쥬쥬쥐 루즈 쥬쥬쥬쥬쥬쥬쥬쥬 쥬쥬쥬쥬쥬쥬쥬쥬 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! 루즈 삐졌어? 안 씻은 거라서 그랬어 연어스 commer이 연어스탕 해줄게 어 폰키도 연어 스테이크 해줄거야 아까 엄마가 맘마 해준다 그래서 그렇지 잠을 잘 수가 없어? 당장 맘마 내놔? 조금만 더 자면 안 돼? 엄마 잠깐만 누워있으면 안 돼? 폰키때문에 4시에 잤잖아 투덜 대기는 2시간이라서 잔게 어디야 맞아 언제부터 2시간씩 잤다고 만마나 먹을까 그러면? 그래 만마나 먹자 뭐 벌써 준비를 해 아직 끓지도 않았어 로디 굿모닝 아 로디였어? 뜨거우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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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지마 솜차 아니 근데 지금 아침은 이제 먹으면은 또 준비하러 간다 지금 먹는다는 건 줄 알았나 봐 엄마는 그냥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아니 대체 이 시간에 반말을 먹으면 어? 저녁은 이따가 배고파서 어떡할라 그래 안들려? 잔소리 금지? 알았어 잔소리 금지 왜 또 왔어? 먹자 하래돼 먹자 먹자 여기 많이 먹어 물풍기도 물풍기 맛있게 먹어 오늘 비 엄청 온대 미세먼지 없어 나 누구랑 얘기해 알았어 차 소리 너무 시끄러 이제 우리 차 소리 안 나는 곳으로 이사가 이제 우리 차 소리 안 나는 곳으로 이사가 우리 이사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? 맛있게 먹어 루디야 오늘 누가 오는지 알아? 누가 오는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먹고 싱크대다 갖다놔 엄마 좀 잡게 루디 물에 담가놔 천천히 먹어 콩키야 제발 루디야 오늘 산책 못하겠다 루디야 오늘 산책 못하겠다 먹었군 토끼 친구 데려왔어? 뿅 맛있게 먹었어? 우리 세수 좀 하자 우리 세수 좀 하자 얼굴이 너무 지지야 알아서 이따 해 아이고 배 좀 봐 어? 또 못 들은 척 하기는 뿅 오늘도 기도합시다 우리 뿅키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하하 그래 역시 입술 desperdi었다 입술대 청양고기 분야 입술대는 입술대에 none 입술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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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집사 왔다? 아이고 피곤해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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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키야! 퐁키야, 좀 뒤로 갔으면 좋겠는데 슬금슬금 뒤로 가기는 아니야 진정! 옳지, 앉아 룩, 룩, 룩 룩, 룩 룩 룩이 왜 방석에 있지? 룩 싫어? 룩 룩 룩 룩 룩 리플 수고하셨습니다 Assistant 아기야... 다이어트 어떡하냐아... 아 개구린가? 아 개구리야? 아 개구리야? 끝! 끝! 음 잘 먹었습니다. 못 들어가지롱 못 들어가. 조금만 이따 들어가. 억울해. 금방 마를 거야. 마를 때까지 좀 기다리자. 아 건들려는데? 뭐 먹었네? 안 먹었어? 에헤 비가 멈춘 줄 알았더니. 아 건들려. 아 건들려. 아 건들려. 아 건들려. 아 건들려. 펑키야 우리 좀 쉬자. 조금만 누워있자. 싫어?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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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발이 어떻게 된거야? 발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? 궁금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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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아 Font 왜 먹고싶어서 헤헤 엄마 맘마 엄마꺼 끓는거 어떻게 알았어? 나한테 왜 이렇게 잘 안먹는거에요 엄마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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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먹을거야? 어 루디야 소문들었어? 아니 이거 하나씩이야 어 퐁키도 응 기다리느라 수고했어 조금 이따 또 먹자 알았지? 그래 잠깐만 엄마 빨래 좀 갤게 잠깐만 엄마 빨래 좀 갤게 빨래 조금만 갤게 잠깐만 기다려줘 알았지? 수건 하나 깔아주면 혼자 놀걸 알고 있지 왜 우리 퐁키도 왜 우리 퐁키도 우리 퐁키도 못 깔아줘 거기서 기다려 엄마 얼른 갤게 우리 퐁키도 못 깔아줘 우리 퐁키도 못 깔아줘 우리 퐁키도 못 깔아줘 왜 엄마가 엄마가 언니만 깔아줄거 같아서 그랬지? 루디야 손님 올건데 루디가 잘 맞아줘 알았지? 엄마 퐁키랑 위에 올라가 있을게 알았지? 막 사람들한테 화내면 안돼 응? 화 안낼거지? 그래 화 내지마 영유 진작 했나보다 내려가볼까? 루디야 왜? 아무도 없어? 뭐 가지러 가셨나보다 아니야 다시 오실거야 아니야 아니야 루디 삑삑이 가져가지마 진정했어? 좀 쉬고 있어? 너무 쉬고 있어 너무 쉬고 있어 너무 쉬고 있어 커튼 박스는 이제 홍키 여기서 지켜봐 응? 홍키의 천식 때문에 더더욱 저는 여기서 요리를 안 할 것 같아요 왜 왔어? 엄마 이야기하는데 안아줘? 여기가 킥스도 여기 놓았던 이제 그냥 다 하시는거죠? 서랍이 많이 필요하시는거죠? 전 서랍이 좋고 그냥 통실이 열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무거울 것 같아요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요? 그럼 나눠야되나? 잘 안쓰니까 한 번에 열라고 하라는거고 디자인 때문에 냉장고 틈이랑 저희가 이 틈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어느정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틈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통으로 하는거 이걸 하드웨어를 좋은걸 쓰면은 이렇게 쑥 자연스럽게 안올라가나요? 그러니까 올리는건 쉬운데 내리는게 아 가구는 어차피 오래 쓸거니까 좋은걸로 하는게 네 잘하긴 잘해요 확실히 얘네들이 이번 잠꼬대 잠꼬대요? 네 신기하죠? 웃긴거같아 놀린거 아니야? 서랍이나 이렇게 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블라이저 할때 약품 두사기 기타 등등 이런 여러가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걸 좀 수납할 수 있는 폰키가 청소기랑 싸워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안싸워 폰키가 이겨 로제 인사해 안녕히 가세요 네 진짜 만나?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가셨다 왜 아침을 그렇게 일찍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지 저녁 또 이렇게 일찍 먹으면 이따 어떡할라 그래 맡겨놓은 강아지처럼 그렇게 하지마 맡겨놨네 맡겨놨어 아 기름이 너무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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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루티야 엄마 왜 이러지 진짜 정신이 없네 엄마 밥다리를 삶아 버렸어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이거 어떡하지? 어쩔 수 없이 닭볶음탕을 해먹어야겠어 에휴 이게 무슨 일이야 봉키야 소문들었어? 우리 할머니가 준 감자도 많은데 그냥 닭볶음탕 해먹자 그래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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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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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맘마 먹자 맘마 먹을 거야?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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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야 봉키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봉키야 아르르 봐봐 무슨 일이 있는지 어? 보라고 모르지?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웃음 이런진 흐흐흫 아 힘이 생일이 urban 우리들 맛있게 먹어 콘키야 콘키여깄네 여깄네 이리와 언니가 먹지 말고 일로오세요 옳지 음식 문 콘키 너무 많은가? 아플 땐 잘 먹어야지 얼른 먹어 우리 또 골라먹어 엄마도 맛있게 먹을게 난 아프지도 않은데 폰키야 폰키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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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폰키야 너무 많이 먹었어 제발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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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 진정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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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좀 봐 어휴 폰키야 너무 많이 먹었어 진정 진정 여기 웬일이야 야채 다 먹고 맛있어? 배 빵빵한거 좀 봐 아이고 진짜 못살아 꽁이.. 어어 왔다 꼼기 넣어 선생님이 다이어트 안 하면 큰일 난대 왜? 왜 입에 뭐 묻었어? 맛있게 먹었어? 행복했으면 됐지 뭐 이제 구경해 엄마 맘마 먹을 거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왜 한숨이야 꽁키야 네블라이저 한 번 하고 자자 알았지? 아이 착해 진짜 백년 살겠어 또 궁금해 궁금할 것도 많아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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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냐 아 너 너 너 너 쫄기네 아니야 궁금해 하지마 아 너무 궁금해 아니야 이거 조금 이따 만나 폰키야 되는 거야 많은 거야 되는 거 같긴 한데 돼 알았어 폰키소 아이 이거 꼼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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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이렇게 하자 엄마가 저거 내일 시켜줄게 알았어 화내지 말고 진정 진정 좀 더 저렇게 잘하는 거 같아요 하자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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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잡아줄게 홍키야 봉키도 얼른 안아파서 저렇게 빅빅이도 하고 놀아야지 그지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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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? 더운거야? 맨날 나만 안 더워? 창문 닫았어 금방 시원해질거야 격린 새 lemon 응? 어우.... 둘... 둘... 진짜로 reve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영상에서 만나요! 후회와 함께 만나요! 오늘의 영상은 3개월 Babys의 fest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